마침 박순홍 대표가 다음 주에 MC거든요? 아, 그래요? 이 자리가 이리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? 제 직원인가요? 이미 그 조사하고 택배했어! 너 큰일 났다. 큰일 났다. 근데 뭐 요리사의 덕목이라고 하셨으니까. 덕목이라고 하니까. 그렇죠? 기본이고. 근데 이제 요는 셰프님이랑 서구 아빠랑도 친구들이 굉장히 두텁다고요. 저희는 예전에 올해 같이 일했죠, 스승님이 갔죠. 어떤 스승님이요? 한 번에 스승님을 모시고? 에드워드 권 셰프님. 에드워드 권 셰프님. 아, 에사분이? 네. 드거니 형 친화예요, 저랑. 잘 알거든요. 저희가 1년 넘게 살부 데끼고 같이 같은 주방 안에서 정말 이 거리에서 같이 근무하던 사람이에요. 완전히 그런 면이구나. 그때도 제가 좀 놀라왔던 게 항상 그리고 출근도 너무 일찍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밑에 직원들이 불편해하죠. 너무 일찍 오고 그러니까. 근데 저보다 일찍 출근한 사람이 딱 한 명 더 있었거든요. 그게 이 사람이었어요. 이야... 야, 그 얘기 들으려고. 괜찮았네. 괜찮았어? 어? 괜찮았어? 진짜 고수네. 고수네요. 자기가 노래하고 싶으면 상대하고 노래 시키잖아. 자기 하려고. 야, 노래해, 노래해. 자기가 마지막에 딱 하려고. 대단하다. 대단하다. 무서운 사람이네.